진짜 이쁘다 사랑스러워 저 바다꽃길이 뭐야? 눈가리가 우리 뭘 보는거에요? 좀 있으면 빼빼로데이니까 빼빼로로 고백해야지 나랑 빼빼로 게임 해가지고 잘하려면 선물 줄게 그래? 좋아 잘했다 내가 죽었네? 선물이 뭐야? 내 팔짱이야 인기녀 어? 인기녀다 오늘 인기녀한테 이 꽃으로 고백해야지 인기야 안녕 안녕 그 내가 많이 좋아해 내 고백을 받아줘 미안 나는 아직 누굴 만날 마음이 없어 공부에 매진하려고 미안 그럴 수 있지 아직 우린 학생이니까 다음날 어? 인기녀다 어? 자기야 왔어? 자기야 오늘은 뭐 먹을까? 왜 이렇게 먹을까? 아 멋있다가 너무 좋아 사랑했다 사랑했다 너 이 머리핀 어디서 샀어? 엄마가 사줬어 오 정말 예쁘다 가질래 저기 저기 인기녀야 널 많이 좋아해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줄래? 미안해 미안해 우리 친구로 지내자 친구 친구 야 우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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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야 병생 친구가 생기셨네 우리 농산쿨 말하지마 말하지 꼭 고백에서 차였어요 아니 아니 아니라 우리 농산이가 고백에서 차였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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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assume 뭐야 오늘 끝나고 뭐해? 허억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? 괜찮아? 괜찮아 안 괜찮아 내가 사랑 노래로 인기녀한테 고백해야겠다 좋아하겠지? 노래 불러봐 그러네 한번 들어볼까? 널 위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줄게 가족이 되주라 내 집이 되주라 나도 널 줄테니 너도 널 주라 평생의 연이야 네 말대로 말이야 그래 별과 우주잖아 노래 잘한다 잘하네 가자 널 좋아해 뭐야 어디 갔지? 어? 하아 어떻게 이 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너 요즘 다이어트 한다며? 어머 치 많이 났어? 어? 좀 빠졌다 근데 나 요즘 울어 먹었잖아 인기녀다 진짜? 엄청 짜증나 아 저 옆에 바다 코끼리는 왜 맨날 붙어있는 거야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짜증나게 흠 흠 흠 흠 흠 흠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나랑 사귀자 흠 흠 흠 흠 아 장난이야 장난 흠 흠 아 마누절이잖아 마누절 오늘 아 장난이구나 오늘 마누절이잖아 아 마누절? 어떻게 어떻게 마누절이니? 마누절에서 와버리잖아 어 내가 날짜를 헷갈렸네 어 우리 친구지? 아 그럼 장난이었지? 아 장난이야 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아 친구 맞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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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좋아해 아 아 부끄러워 지우자 흠 흠 오 오 내일 뭐해 나랑 밥 먹을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지워야지 오 아 흠 흠 나는 널 만나서 떨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널 좋아했고 내가 지금 영화관 갈 때마다 니 생각나고 공부할 때도 니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니 생각나고 화장실 갈 때도 니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니가 맨날 좋은데 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그래서 니 오늘 내한테 대답해줬으면 좋겠네 흠 그래가지고 흠 흠 보냈다 보냈어 잘했지 카톡 어? 아하하하 으응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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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신기한 꽃이네 맛있겠다 아 참 저기 인기녀야 어 나랑 사귈래? 아 미안 아이 괜찮아 쟤 왜이렇게 꼬질꼬질해? 그래 멋있어지는거야 햄 https 저 인기녀야 나랑 사귀어 줄래? 미안 괜찮아 아휴 꼬질꼬질해 역시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으윽 으윽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아하겠지? 어? 어? 이게 뭐지? 내 자리에 왜 이런 쪽지가? 어? 카메라? 카메라? 어? 바꾸러 나가 복도를 걸어오세요? 얼른 가봐! 거기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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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녀야! 따라! 사귀자! 좋아! 아! 진짜? 어? 어? 이게 뭐지? 내 자리에 왜 이런 쪽지가? 사유람으로 가세요? 어? 쓰레기인가 봐! 아 그런가? 우리 끝나고 떡볶이 먹을래? 아니 돼지국밥! 돼지국밥? 응! 수육도! 아 그래 맛있겠다! 저 인기녀야!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어? 나는! 너 말고! 아! 나는 강아지같이 귀여운 남자! 강아지같이 귀여운 남자?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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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나 완전 개같지! 고마워! 고마워! 동선아 너 진짜 개같다! 근데 징그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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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? 어? 나는! 키 큰 남자! 키 큰 남자! 알겠어! 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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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녀야! 지금! 지금은 어때? 나 키 엄청 커졌지? 어! 동선아 너 키 엄청 커졌다! 근데! 좀 징그러워! 징.. 징그러워? 그럼!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? 어! 나는! 나만 바라봐 주는 사람! 너만 바라봐 주는 사람? 야야! 야 이거 안 된다 했다! 나그리다! 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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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바라봐 주는 사람! 알겠어! 고마워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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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! 양호 선생님이 이제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질거래! 음! 교실로 가자! 그래! 고마워! 왓 사연 이씨! 마녀! 잠시만! 이날 탈! 아 lu att harass your clothing 해서 왓 Đי 내 스토커야? 아니요! 가자! 가자! 죄송해요!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! 한숨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! 정말 하지! 우리 동갑이야! 동갑이야! 아 진짜 따라다니는 거 안돼! 오늘 인기녀한테 서프라이즈 하고 고백해야지! 자! 가자! 널 좋아해! 나랑 사귀어 줘! 뭐야? 축하해! 축하해!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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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나라 여자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여자친구? 여자친구 사귀려면 영화처럼 따라하면 돼! 영화처럼 따라하는 거? 영화처럼 따라하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! 진짜! 고마워! 친구끼리! 당신은 내 사랑의 청와를 받아야 합니다! 땡! 한국 sakayos 밥 먹고